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오는 이제 9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오는 오늘 뭐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자 오늘 공매도는 한 6천조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공매도는 얼마 나오지 않고 있죠 다시. 그리고 외인기관이 매도가 나왔는데 양매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신안이 매도했다. 이렇게 좀 표현한 게 맞겠죠. 신안 제이피모관이 매도했다. 오늘 매도를 좀 하면서 조금 숨고르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키하고 제약은 좀 숨을 좀 크게 고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죠. 신안하고 제이피모관 정말로 이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매도가 좀 나왔고 지금 순리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뭔가 방해를 하는 이상한 매맹태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고 어쨌거나 지금 9월은 우상향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9월달부터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꽃을 피울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마감 후에 지금 장마감 직전이죠. 장마감 직전에 브라질 초도 물량 3500바이오 수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수출이 이제 좀 입질이 이제 오고 있죠. 이제 치료제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4조 원어치나 미국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전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허가가 안 났으니까. 허가가 나니까 브라질 이제 허가가 났죠.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일단 3500바이오 수입을 했습니다. 이제 초도 물량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더라. 괜찮다 그러면 계속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오늘 뭐 최근 들어서 양음량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 은봉, 은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추세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상 없다. 이상 없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가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죠. 신환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매도하는 거 제피모가니 발목 자는 거 이거 말고는 지금 셀트리온이 주가가 가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9월에 우상향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9월 중순이면 드디어 이메일 승인이 드디어 납니다. 드디어 9월 중순이면 드디어 난다. 정말 오래 기다렸던 초대형 호재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9월 달도 이제 지나갑니다. 10월 달도 지나가죠. 11월 달도 지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셀트리온 주가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 거냐. 답은 뭐 정해져 있죠. 이렇게까지 흐려쳤으니 이제 미친듯이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좀 전에 영상 올려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키런 3500 바이알 브라질 공급 초등 물량 공급 확정 일시 협의 중이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계속 이제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소식도 이제 좀 기다리면 또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한 1200명 수준 투약할 수 있는 물량 초도 물량 지금 이제 수출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증하고 경증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수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외인 기관 매도가 나왔는데 저는 뭐 시장의 분위기는 오전에 외인들이 좀 팔았지만 결국 코스다 외인이 540원 매수 기관이 640원 매도 이렇게 나왔죠. 코스피도 외인이 1200원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300원 정도 매도 지금 외인들이 이제 좀 들어왔죠. 지금 시장이 크게 밀려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보면은 신안에서 또 던졌죠. 신안에서 또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발목을 딱 잡고 있는 백테클이 좀 들었다. 근데 차트의 모양상 조금 조정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약간 그런 분위기죠. 좀 쉬어가겠다. 파동을 좀 태우겠다. 그런 분위기죠. 5회선 부분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추세는 상방으로 올라선 추세죠. 고개를 들고 있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고개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하락파동, 횡보파동, 상승파동 나오죠. 이 상승파동에 있어서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무다. 별다른 특이상 없다. 계속해서 이제 밀어올리는 흐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올라가는 상황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정하고 흔드는 작업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매일매일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올라갔다 흔들면서 계속해서 직전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위로 흘러가고 있죠. 때가 되면 또 밀려 올라가고 때가 되면 밀려 올라가고 이런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안이 4만4천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지금 외국인이 2만6천주 매도에 기관이 2만주 정도 양매도가 좀 나왔죠. 연기금이 오랜만에 좀 팔았는데 강도는 세지 않습니다. 6천주, 토신이 2천주, 보험이 4천주, 금토가 7천주 정도 팔았죠. 외인이 2만6천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무려 1.7%나 빼버렸습니다. 1.7%나 빼버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상방으로 밀어 올리고 있죠.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서는 추세에서 지금 양봉, 은봉, 양봉 계속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내려올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금 이만큼 내려왔으면 좋죠. 그리고 9월까지 왔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미국 시연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하나 주가가 내려갈 만한 흐름이 흐름을 보일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신한이 그냥 이유없이 팔면 내려가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신한하고 제이피모건이 팔면 그 이유없이 팔면 그냥 내려간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주작의 흐름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보면 제이피모건이 이렇게 막 던져대죠. 도대체 왜 던지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그냥 파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좀 만들려고 파는 거죠. 신한이 3만 5천매도에 제이피모건이 5만 9천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인이 8만주 매도, 기관이 5만주 매도 나왔죠. 연기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투신보험, 사모펀드 별거 없습니다. 쬐끔 팔았죠. 9천주, 3천주, 2천주. 금융투자가 지금 4만 2천주. 기관이 좀 던지면서 금융투자 매도가 좀 잡혔습니다. 지금 제이피모건하고 신한이 그야말로 주가를 지 마음대로 지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기분이 좀 나쁠 뿐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괜찮습니다. 내일도 이제 올라가겠죠. 오늘 이렇게 내렸으니 내일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한이 팔았죠. 신한이 팔면 무조건이죠. 무조건입니다. 거의 뭐 신한이 셀트리온 그룹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주인이죠. 주인. 주인장입니다. 주인장. 신한이 주인장. 15,000주 팔았고 CS가 따라서 또 14,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좀 조정을 했는데 제약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죠. 제약이 웨인이 5만 2천주 매도에 기관이 14,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단 셀트리온 그룹은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였고 HLB 그룹은 어제 하락을 심하게 좀 했는데 오늘 바로 또 회복하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또 보였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에 코스탁이 0.7% 상승했는데 코스탁이 0.7% 상승을 한 부분 웨인이 코스탁 많이 샀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죠.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HLB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한 부분은 셀트리온 그룹이 그룹을 찍어 누르면서 지수를 컨트롤을 한 약간 그런 분위기죠. 좀 이런 상황을 지금 보면은 화가 좀 납니다. 이거는 화가 좀 나니까 화를 좀 내도 되겠죠. 지금 신한하고 JP모건 여기에서 지금 어거지로 어거지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백테클이 들어오는 약간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는 추세죠. 지금 올라가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때가 되면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겠죠. 9월 첫날 월봉이 시작을 했는데 양봉 하나 나오고 살짝 밑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연속 양봉 전설의 6연속 양봉 나와요. 이제 리제네론하고 동일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이밍상으로 그렇죠. 이제 리제네론하고 동일한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다.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려놨죠. 엄청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렸다가 흔들고 다시 또 밀어올리는 또 밑으로 내렸다 흔들고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9월달에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밀어내린 상태인데 이제 바닥 잡고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죠. 리제네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만한 시기가 지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었죠. 이제 9월달이니까 3분기에 끝자락입니다. 3분기에 끝자락 이번달 지나면 3분기에 끝이 나고 이제 10월, 11월, 12월 자 이러면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많이 지금 이 주주들 완전 속을 뒤집어 놓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다시 활짝 웃게 만들어 줄 겁니다. 셀트리오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환경이 아주 좋죠. 환경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제 대량 수출 소식 그리고 이메일 승인 소식 뭐 여기저기서 또 승인 소식들 그리고 FDA 승인 소식 4분기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9월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